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스포클리 빨리해봐요 제가 스포클리 했다 어이 깜치지 뒤지고신나 영대에 달려볼까 할만하네 인정 둘로 계단 위쪽에 소리 나는거 같은데 안됐어 아니 알리바이랑 예거짤 중계 밑에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뭐 드라프했네요 사이트 대기장수 아님 해치를 안막는데 대기장수 맞아요 어 중계 밑에 중계 밑에 해치 안막고 있음 아 아 잘렸네 오 뭐야 아스 갬핌이다 스포클리 알아듣고 스포클리 알아듣고 스포클리 알아듣고 스포클리 알아듣고 스포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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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자 맞다 뭐 ㅎㅎ 스포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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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ermany 나 이번 판 잘했지 다이제 확인 참 깼어요 노노 노노 노 아이스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아 내 얘기 들었나 얘 음성 지원했네 도망이네 도망이네 사장님 어디 빚을 있다 어디 빚을 바꿔치켰는데 빚을 어디 아까 안 보이네 아까 피아노에서 떡배 쏘다가 뺐거든 안보이링 안보이링 내가 피아노도 드로링했는데 체크 안됐어 내 쪽에서 찍히는데 이쪽에서 찍히는데 아 그러면 발소리 발소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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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확인 확인 비자 확인 빠지는거 못봤잖아 이거 비자 캣 밑에 있나? 비자 캣 밑에 캣 밑에 기캣 밑에 기캣 밑에 소위 땅깐 오케이 잘 가시고 마지막 내꺼 애들 상벽 로테가 없어 방패 제가 부숴드리 나이스 오 오오오오오 Metro off4 누구를 기다리고 있네 좋음 용건 다가야 방 열수 있는거 없지? 네 없어요 나 해치할게 조심해 나 EDD 조심하고 설치돼 있을거야 EDD 아 이거 깨졌네 VIP 크리아 뭐야? 격자있다 펜트랑 영감 드로닝 해줄수있나? 1층 하나 펜트랑 영감? 응 영감 복도에 여기에 펜트도 하나 있어 하마터면 늦을뻔 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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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이다 흰복도 부상이라고? 아 잡았어 아쿠아 복도 있었던거 아니에요? 알림이 딴거 아니에요? 알림이 힘먹잖아 빙게 위하나 자리네 콜링했어요 공격 도대체 공격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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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론을 놔둬가지고 나 들어가도 돼? 이거 카이도 어디 붙여져 있는지 봐야되는데 볼 방법이 없나? 한 명 온다 나 숨어있어 여기 옆에 있어요? 나이스 샷권이 있구요 이거 해주고 여기 가져야돼 어 병 열린다 병 열린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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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됐자 굿 방패있다 방패 깨줘야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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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어디있어 방패가 깼어 외벽 앞에 얘가 바로 외벽 앞에 얘가 바로 오른쪽 외벽에 동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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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도톱밟음 이게 밟아 왔는데 וק Down 저작기 25 아 서버 두고 들어왔어 금고 해치열림? 금고 해치열림? 금고 민영이가 봐줘 싸거 들어왔음 량아 싸거 들어와있어 스모크 필요하면 말해 뭐 낙하있는데? 엘베야? 잉 조심 야나도 말랐음 엘베 낙하있는데? 해치한다 어떻게 한다 여기도 인컷 인컷 나이스 금고 위에 희벙 오늘 해치열려가지고 오빠 C4야? 나? 나 아니지 응 힐 힐 힐 힐 힐 나이스 센스 잘 디퓨터 다운이야 나이스 나이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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